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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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댕기는집이 이런거를 믿잖아 그죠? 네 댕기는집이 있어? 보러다니는? 아니요 아니요 의지해가지고 다니는 데가 없어? 그 이모 이모 신밥 먹어야 되는 사주팔잔데 신밥 먹어야 되는 사주팔잔데 이게 신밥 먹어야 되는 사주팔잔데 이게 신밥 먹어야 되는 사주팔잔데 뭐 그렇다치고 그지? 그러니까 중요한거는 아니야 이게 중요한 요소가 되면은 이모는 무당을 해야되겠지만 그게 중요하진 않아 근데 할머니 하나가 굉장히 후감이 비치면서 지금 이모를 따라다니면서 돕겠다고 드는건데 무당밥을 먹어야 되지만 무당밥을 먹지 않아야 되는 사주팔자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사주팔자 수가 어느쪽으로 더 높다고 해야되지 칠성줄이 굉장히 세 칠성의 줄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그런 할머니들이 쫓아다니면서 그러기는 하거든? 근데 여기에 구슬해야 되겠다 이러는 내용은 아니고 내가 하는 말은 인간을 가르치든지 어디 높은 자리에 서든지 사업을 해야 되든지 인간을 불려먹어야 되는 사주팔자를 지녔어 네 지금 어린이집 보험자 인간은 사고팔고 인간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가르치고 일해야 되는 직업을 가졌거든 가졌는데 여기에 선망조상이라 그래가지고 갖는 양반이 부모가 자손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서 자꾸 들어오는게 할머니자인지 부모자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다 그랬는데 그 할머니 그 양반이 들어오면서 여자분이 들어오고 남자분도 들어오고 굉장히 뭐라 그러지 돗줄도 세고 저 뭐야 이모 같은 경우에는 우리처럼 단골집 같은 데로 댕겨야지 돼 응? 이런데로 데리고 이제 여름데로 당기면서 어 그니까 막 구슬하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야 그니까 인간과 귀신은 통신이 되지 않잖아 근데 이제 우리 같은 무당들은 귀신과 통신이 되기 때문에 중간에서 변호 역할을 하게 되잖아 산인간하고 죽은 인간 사이에 그러면서 공수를 듣고 뭔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절법하고는 안 맞고 무당칩하고 맞아 그러니까 인연을 잘 찾아가지고 그 좀 이렇게 좀 괜찮은 사람 있고 이러면 거기 가서 초하루부름이라도 뭔가 이렇게 초라도 밝힌다든지 절이라도 하고 오면 좀 괜찮다고 그래 여기에 머글록을 내리겠다고 그 할머니가 들어섰어 그러니까 입에 넣는 밥이 그립거나 이러지는 않거든 근데 인연자가 들어섰다 그래 내년 수 들어가지고 마흔다섯 수를 넘기고 이제 마흔 네사를 넘기고 마흔다섯 수 여섯 수 일곱 수까지 네 이거 혼사혼이 있어 네 뭔 얘긴지 알아요? 그리고 이 지금 아기들이 지금 쫓겨버리면서 막 이제 이러는게 어? 지금 동자들 모양인데 그래 그 그 결론은 요점은 네 그거 가르치는 일 하고 있으면 됐고 네 어? 재수 운수를 열어보자고 하는 것 같으면 내년부터 배필의 문이 열릴 예정이니까 근데 여기에 지금 차고 들었는 인연이 있어 지나가는 인연인 것 같은데 발자축을 남기고 있으면서 조금 네 헤어졌어요 어 어정쩡하게 이렇게 발을 탁 걸치고 지금 있거든 어? 네 그랬는데 고양반은 글쎄 인연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내년에 새 인연은 아니고 묵은 인연이야 아는 인연이 들어온다 그랬어 아는 사람이라 그랬어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양반도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겠지만 그 양반 48자를 내가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다리를 걸치고 있어 자국이 남아있어 분명히 지금 이모 이모자 이제 인연법에 따르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까 물어봤지 금방 그랬으니까 그거를 잘 정리를 해가지고 혼사온이 일곱 가지 들었어 일곱 가지? 어 들었는데 그 양반하고는 그니까 면접을 보는 것 같아 그 할머니가 이모하고 어? 네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 네 어 그럼 그 뭐라고 그러지 잘 맞지가 않아요 응 그래서 제가 갑 갑 갑이 있어서 응 갑이 있는 사주는 응 어 뭐라고 그러지 남 밑에 잘 못하고 고집이 세고 그런데 응 그 한살 어린데 응 그거도 갑이 있어가지고 갑이 있어가지고 사주에 사주팔자에 있는 갑이 있어가지고 둘이가 자꾸 충돌한다고 얘기를 해요 응 응 애들도 저기하고 그러는데 뭐 개 그거까지 맞춰? 짜증나는데 스트레스 엄청 올라오는데 네 네 그래서 좀 그래서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좀 내려놨어요 응응 그래서 자국 남기고 있으니까 새로운 인연을 원하는 것 같으면 내가 얘기하는 거는 세월 지나다도 변함없어 그 자국을 지워내야 어 새로운 인연이 들고 새로운 스케치를 할 수가 있지 그치? 응 근데 인간의 마음이 자국이야 말 그대로 글쎄 내가 누굴 만날 입장이 지금 아니고 지금 조건이 안되고 마음이 계속 그쪽으로 기우는 것 같으면 어떤 새로운 남자가 와도 만나기 어렵죠 그치? 그건 내 마음에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참고해 자국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어 뭐 어쩌겠다 저쩌겠다 근데 지금 어린이집이 크게 어려웠다가 어려운 근데 어렵다고 이야기할 수 없어 지금 하는 것들이 그랬으니까 왜냐면은 내 원래 먹고 살아야 되는 어 저기라고는 상관한 게 없는데 네 중요한 거는 2% 부족해 어떤 게 지금 하는 게 네 지금 어린이집 뭐 그거 뭐 머시갱이 그거 뭐 애들 그거 하는 건데 2% 부족하다고 마음에 성이 안 차 성에 차질 않아 내가 지금 네 제 게 아니여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그냥 그래서 월급 원장 그래서 관리하고 교사 관리하고 그냥 운영하는데 어쨌든 대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책임만 지는 거라서 제 마음대로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 사실 아니니까 성에 안 차는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그치 그치 막 밭도 갈아엎어버리고 싶고 어쩌나 뭐도 다 하고 싶은데 그걸 내가 못하니까 나는 그런 직상이거든 막 마무먹으면 들고 파고 다 때려 부수고 이래야 되거든 벌써 옷을 갈아입고 나서야 되는데 그걸 못하겠다고 생각을 하니까 짜증이 나 지정이 나고 그랬으니까 인연이 들면서 내년 수 들어가지고 나 이동이 있을 때 조금 다시 한번 물어보고 뭔가를 견져가지고 새로운 도약을 하는 것도 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운이 있기 때문에 아 그래 내년에 좀 쉴까 생각하는데 그게 가능할까 싶어서요 동지 지나고 나서 새로운 해운이 들었을 때 다시 한번 1년 신수를 보고 그래가지고 언제가 마땅할지 지금 굉장히 극도의 스트레스가 있고 그것까지 비율을 맞춰? 이러거든 네 그런 것까지 비율을 맞추기가 지금 여유도 없고 짜증스럽고 막 그래 직성이 강하다는 게 아니라 뭔 얘기인지 알아? 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고 한쪽 어깨를 내줘야지 기댈 수도 있는 건데 막 서로 막 어 그 어깨를 차지하려고 그러면은 결국엔 대가리만 막 짐 뭐 신고 두고 어깨 뭐 차지하겠어? 그런 거 아니잖아 마음 좀 내려놓고 이런 데 다니면서 어? 조금 이렇게 마음을 내려놓고 이렇게 스케줄을 다시 한번 짜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오케이? 네